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얍 얍 얍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 30일 수요일 방송 시작됐습니다 반가 반가워요 8시 8시 반사 아 1번 일찍 왔다 기다렸는데 1번 정도 남아서 그냥 켰어요 요상님 13개월 구독 고마워요 인터뷰 어땠냐구요 아무말 대단체에서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나가냐 나갈수있나 세바스타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찍 보고싶어서 그랬던것이지요 와베스 와베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디 매체 인터뷰냐고 동아일보하고 디스니스 게임 두개 몰아서 하고왔습니다 둘다 아무말 대단체인데 이거 나갈라나 모르겠네 혼일났고요 운말 하다왔지 뭐 껄소리 하다 왔던것 같은데 어제 하루가 그렇게 심심했습니다 조산모사 성공적 사일런트 그 그 OCD님 또 남아가지고 애매해가지고 일찍 와버렸다 집에와서 옷 벗고 그러니까 방송시간이라서 그냥 켰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 오 형 빨리왔네 한 3년 만인가 무슨 3년만이야 8시에 온적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한달에 한번정도는 그렇게 왔던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억이 안나서 그렇지 한달에 한두번을 좀 되게 빨리와 게임계 민족정론지 아닌가요 여읍씨 시폭명 게임계 민족정론지 디스 이스게임이라고 웹진 있어요 인터뷰와봤는데 악마 대단체 하고 왔어요 오는데 휴게소에서 휴게소 편의점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이 알아보더라 나이가 좀 있으셨거든요 나이가 좀 있으신 여성분이었는데 혹시 BJ풍원장님 아니세요? BJ 싸인받아갔어 룹대리야 일하시는 분이랑 같이 ㅋㅋ 에? 룹대리야 일하시는 분은 딸내미 딸내미 싼 바다가 그냥 BJ라고 해서 바다가 하신 것 같은데 홍반장님이랑 Cari형님도 보신대 게임을 되게 좋아하신대 홍실붕이요? 무동먹고 있었는데 어제 왜 휴방했냐고요? 오늘 인터뷰 있어가지고 준희가 안경도 찾으러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땡겨 썼습니다 금요일 안경 맞춰야 돼 안경 써야 돼요 안경 써야 눈이 좋아진다 그래서 옷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한 벌로 찍었습니다 이걸로 찍었어 이거 이거 빨간 공으로 두탕 띄었어 두벌? 두벌 가져갈까 했는데 대충 합시다 다음부터 한 개 시켜야겠어 인터뷰도 두개하니까 힘드네 아 비누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맨날 멘트가 없으시네 와베스 와베스 도넷소리가 들려 고맙습니다 에베로드 정보 언제 하냐고요 그거 일단 연기됐어요 무기한 연기 애매해서 그냥 꽃발꺼야님 15개월 구독 고마워요 메이크업 한거냐고 조금 뭐 바르긴 했어요 오전에 메이크업했는데 미용실에서 미용실에서 나보고 눈썹 문신하라는데 무슨 남자가 눈썹 문신하니까 요즘 다 한데 그렇게 눈썹이 없어 보이나 눈썹 문신 좀 하라 그래서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눈썹 문신이 좀 그렇지 않냐 티날 것 같은데 요즘 많이 해요? 그래요? 레드 줌표도 했다고? 하하하하 아 그래요? 원래 미용실에서 해 그거? 눈썹이 좀 없기도 하고 방송에는 캠에서는 더 없게 나오거든 살부터 빼야지 무슨 눈썹 문신요 옛날에 우리 사회선생님이 눈썹 문신 하셨었는데 너무나 티나가지고 애들 많이 좀 그랬는데 changed 어머 카페 올라왔더라고요 모바일이예요 모바일 같이 생겼던데 다크 소울 하냐고 오늘 아니 다크소울을 안됩니다 다크소울 1탄 한지 얼마 안되가지고 변한게 별로 없고 패드가 좀 잘 안먹는다던데 해배는 건 본읗 안 되잖아요 눈썹 문신은 demos 그런가 한번 해볼까 다크사시 다크사시 해달라구요? 너나 해 당신이 하세요 그것을 하라고 그리움총리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통금 구독 고맙습니다 25달러 구독 탁월하신 선택입니다